도경수입니다. 소속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방공대대입니다. 개그 병장입니다. 보지금 조리병입니다. 아침 기상시간은? 05시 20분입니다. 조리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 2019년 3월 제일 자신있는 메뉴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 어머니 밥 일찍 일어나기, 늦게 자기? 일찍 일어나기 본인 성격, 유형은? 단순함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저녁 요즘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저녁 잠자기 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없습니다. 우유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맛은? 흰 우유 무인도에 가야 한다면 꼭 챙겨가야 할 것? 물 갖고 싶은 손님력은? 없습니다. 나의 노래방의 창고? 없습니다. 나의 매력 포인트는? 없습니다. 어릴 때 꿈? 어릴 때 꿈 가수 배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달걀은 반숙 때 완숙 반숙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는? 백수의 데뷔 무대 내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닮은 캐릭터 철수 가장 최근에 연락한 사람은? 멤버들 자신만의 스트레스의 속법 금방 잊어버립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검은색 도경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냥 도경수 팬들에게 한마디? 감사합니다. 입대를 앞둔 청춘들에게 한마디? 어... 건강하게만 입대하셔서 건강하게만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